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삼성자동차의 SM5 노바 디젤 차량이고요 2016년씩 12만 3천 키로 탄 완전 무사고의 병적관리한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블랙 색상과 그리고 앞에 여기 보시면 엠블럼부터 여기 전체적인 그릴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디젤 차량이라서 연비 또한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차량이고 여기 앞에 헨더부터 이 측면부 이 라인 쭉 찍어주시면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이제 뒤쪽에 여기 보시면 조금 여기 매니큐 칠한 자국은 여기 조금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이상 남아있고요 타이어 휠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그리고 튜닝을 이렇게 해놓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너무 뭔가가 되게 멋있는 차량이랑 어울리는 휠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 이상 남아있고 17인치 타이어와 뒤쪽 휠, 뒤쪽 휠 또한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썬틴적인 부분 완벽하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되게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안쪽에는 깔끔하고 넓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킷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되어져 있고 아래 머플러도 여기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테일램프 엄청나게 관리 상태 좋고요 이 측면부 이렇게 쭉 라인 찍어주시면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너무 좋다는 거 미세한 장기수들은 있지만 그래도 연식 대비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 뒷열, 관리 상태 훌륭하고 바닥 공간 또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으로 뿅 들어가 볼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타트 버튼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이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12만 3,406km 탄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패셔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이 우드로 돼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더한 그런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 CD 남는 공간 그리고 라디오, 볼륨 소리 올려서 훌륭하게 음향 소리 이렇게 훌륭하게 들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에어컨도 양쪽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풍량, 풍량도 이렇게 높이면 네, 완벽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컵홀더부터 코스 박스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 일단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너무 좋고 이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실내 공간 보시면 실내 공간도 엄청나게 깔끔하게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질로만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질로만 열어서 보는데 엔진 소리 이렇게 쭉 들려드리면 경유 차량이라서 조금 엔진 소리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로만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완전 무사고의 병척관리 한 차량이고 신차 가격 대비 지금 가격이 너무 우수하게 좋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고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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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